뭐 하려고? 이 오이 핫도그를 만들었던 명랑 핫도그에서 이번엔 핫브레이크가 통째로 들어간 핫도그를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이건 내가 꼭 먹어봐야 되는 거구나 싶어서 후딱 갖고 왔지. 누가 그러는데? 이 뭐가? 네가 꼭 먹어봐야 한다고 누가 그러냐고. 이 뭐라고? 아 이런 신기한 음식은. 미국에서 스니커즈 튀겨 파는 거랑 비슷한데 뭐가 신기해? 핫브레이크는 아니자녀. 인정. 어디서 샀어? 이 어디가? 명랑 핫도그지. 얼만데? 이거 한 게 2,500원. 너 그거 한 개만 시켰는데 배달이 왔어? 이 와이프 먹으라고 떡볶이랑 핫도그 2개 더 시켰지. 잘했어. 야 너무너무 나 돈 주웠냐? 어쩐 이러다가 칭찬을. 넌 칭찬을 하면 안 돼. 제품 특징이 뭐야? 이 핫브레이크가 통으로 들어가서 꽉 찬 캬라멜에 고소한 땅콩이 듬뿍 들어있다. 그거 계속 파는 거야? 이 6월 20날부터 7월 4일까지 한정 판매랴? 이제 먹어봐. 그래요? 오 단면은 여래요. 맛은 어때? 단짠에다가 탄수화물까지 잔뜩 있으니까 달다. 캐러멜 꽉 차 있어? 닌 캐러멜 꽉 차 있어서 달어. 고소한 땅콩 듬뿍이야? 닌 고소한 땅콩이 듬뿍 들어있고 엄청 고소하고 달어. 많이 달지 않아? 너무 달다기보다는 많이 달어. 비교할 만한 음식 있어? 핫브레이크랑 꽈배기랑 같이 먹으면 비슷하겠는디? 그래서 또 사 먹어, 안 먹어? 야 이거 한 번 먹으니까 당이 오르니 텐션이 쫙 올라오네. 근데 달어.